1. 교동문 3, 10편, 4편 1.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2.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3.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3.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4.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5. 영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5.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영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6.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7.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8. 의의 제사를 드리고 영호와를 의지할지어다 9.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자 누구냐 하오니 10.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10.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11.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11.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11.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12. 아멘